네 이거는 제가 한 1년도 좀 더 됐겠구나 그 전에 찍어놓은 사진인데요 이때 유튜브를 했는데 왜 영상을 안 찍었을까라는 의문이 지긴 합니다 일단 제가 계약은 하진 못했고 사진은 1년 전 사진이고 그래서 이 방이 또 나왔다고 해요 세입자가 1월 말이나 2월 초에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은 1.5룸인데 주방이 그렇게 큰 1.5룸은 아니고 대신에 여기가 위치가 신림 5동입니다 신림 5동이고 옵션도 다 있었어요 그래서 가격은 현재 7,000에 20에 살고 있어서 7,000에 20으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 2,000에 50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,000에 50하고 7,000에 20 사이로 보증금 조절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한 이사 날짜는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옵션은 다 있습니다 다 있고 정확한 위치는 제가 지도로 표시를 할 건데 롯데백화점 건너편이에요 그래서 한 신림역에서 평지로 한 800에서 900m 정도 단곡사거리 그쯤 그래서 골목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영상이 없어서 방 크기를 제가 잴 수가 없고 세입자가 있어서 잴 수가 없어서 대충 감으로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2,000에 50 치고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가 원래 예전에는 4,000에 40으로 나왔었거든요 4,000에 40이고 최대가 4,000에 40, 2,000에 60 이랬던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사는 분이 7,020으로 어떻게 살아서 임대인 분에게 7,020보다 월세가 같거나 아니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주차자리는 아마 없을 거고요 관리비는 2만원이고 아마 포함된 게 없을 거예요 순수 관리비 그래서 인터넷도 따로고 전기과수 수도 아마 다 따로일 겁니다 그래서 채광은 보시다시피 아주 좋고요 주방 공간은 조금 작고 그래서 분리형 원룸버는 크고 1.5룸, 주방 조금 작은 1.5룸, 채광 좋은 그 정도 근데 위치가 실림 5동이라서 괜찮다고 보면 됩니다 2,000에 50으로는 재생목록 누르시면 1,000개 정도의 방 영상이 있습니다 가격대별로 정리해놨으니까 시세에는 많은 도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,000에 50으로는